우리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음력 정월초 4일 이후 소용이 없게 된 우리 썰매를 그곳에 남겨두고 우리말의 안장을 얹고 객주집 주인의 마차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마차꾼들과는 약속된 값을 치르고 숲을 지나는 동안 숲속에는 몸을 녹이고 치사할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게 여물을 주고 우리 생활 필수품들을 운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곱탑 근처에 있는 마체노에 도착하였는데 육백이 떨어진 바다에까지 이르는 길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7, 8년 전만 해도 도중에 여행자들을 받아들일 만한 집이나 추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순들은 때를 지어 가야 하였고 또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야영을 하며 호랑이들을 쫓기 위해 아침까지 불을 계속 피워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객주집들이 행길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객주집들이란 나뭇가지와 그 줄기들을 포개놓고 그 사이에 난 아주 큰 구멍들을 진흙으로 메워서 원시적으로 지은 큰 초가집들입니다. 그것을 건축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연기에 그을린 이들 숙소에 사는 집주인들은 이 지방말로 코앙쿠첸이라고 불리는 두 서너 명의 중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없고 멀리서 왔으며 대부분은 집을 뛰쳐나와 약탈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겨울에만 여기서 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들의 초막을 떠나 산림으로 가서 밀렵을 하거나 왼생 산삼을 찾아다닙니다. 이 진기한 뿌리는 중국에서 같은 무게의 금값의 배로 팔립니다. 이 초막 안은 겉보다 더 더럽습니다. 한가운데 세 개의 돌 위에 놓인 큰 솥 하나가 이 식당들을 위한 유일한 식기입니다. 그 밑에서 불을 떼는데 연기가 사방으로 새어나갑니다. 벽들의 그을림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교님 상상에 맡깁니다. 그들의 총과 사냥 칼들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을러 벽 구실을 하는 나무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나무 껍질로 덮여 있는데 바로 이 풀 유 위에서 여행자는 그 지친 몸을 쉬고 여행을 계속하기에 필요한 기운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백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뒤죽박죽 포개진 채로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기로 숨이 막히고 거의 질식되어 가끔 공기를 마시고 숨을 돌리려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밤새 들으킨 그을림을 뱉어냈습니다. 코안코첸들은 손님들에게 잠자리와 물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살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수품을 장만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동전이 통하지 않고 은하도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객주집 주인들은 숙박비 대신 쌀, 좁쌀, 증기나 재 속에서 구운 작은 빵, 고기, 고량주 등을 받습니다. 짐승들은 한대서 잡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늑대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도록 포추를 서야 합니다. 그놈들이 가까이 오면 말들은 울거나 겁 때문에 팽창된 콧구멍을 헐떡거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솔불을 들고 북을 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짐승들을 쫓습니다. 이 살림들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거창하고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살림 가해서만 두끼로 나무를 찍어낼 수 있고 안에는 늙어서 쓰러진 나무들이나 있을 뿐입니다. 이들 나뭇가지에 새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어린 사슴을 채가는 굉장히 큰 새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꿩이 아주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 꿩들과 독수리와 매들이 사납게 싸웁니다. 하루는 이 사나운 새 한 마리가 꿩 한 마리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놀래 주었더니 그놈은 꿩의 대가리만 물고 달아났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훈춘까지 하루길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나 마차들을 앞질러 가서 마침내 주교님을 하직한 지 한 달 만에 우리의 여행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초소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훈춘은 바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는 두만강 어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주인 100명 가구가량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남쪽에 있는 풍변 맨 다음으로 조선과 중국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만주 출신의 제2극관리가 히하 200에서 300명의 군사와 포즐들의 도움을 받아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주 먼 데서부터 그리로 교역하러 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에게 개, 고양이, 담뱃대, 녹용, 구리, 말, 노새, 나귀들을 주고 그 대신 바구니, 식기, 쌀, 밀, 돼지, 소, 종이, 돗자리, 모피, 빠르기로 이름난 주락말들을 받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2년마다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것도 한나절밖에 가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은 훈춘에서 40리 떨어진 조선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경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밤이 임박해서도 중국인들이 국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선 군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을 쫓습니다. 봉천, 길린, 영고탑, 혼춘의 약간의 관리이들에게는 좀 더 자유가 주어집니다. 즉 그들은 해마다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일을 처분할 수 있도록 5일간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고 또 밤은 조선 땅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각기 장교 5명을 거느리며 또 장교는 각기 5명의 주요 상인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대상을 이룹니다. 그들은 산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산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대지를 잡아 산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모두가 이 재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몇 시간의 장사가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유일한 교류입니다. 그 밖의 다른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국경을 넘는 자가 있으면 종이 되거나 가차없이 학살당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특히 중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납치해 간 때부터 깊은 증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막에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강탈된 조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는데 2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여기고 목을 자를 테니깐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조선 말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국어를 잊어버렸을 뿐더러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변명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제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훈추는 제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장사로 이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그것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 일본 바다에서 따내는 하체, 해초입니다. 그것을 따낸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부터 멀리 나가서 자루 같은 것을 허리에 차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루가 차면 올라와 자루를 비우고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은 이 해체를 몹시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소비합니다. 한 길에서 해체를 실은 마차의 대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8일이 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루해 보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약속된 신호로 조선 교우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슬프다, 이 백성들은 아직 외국인을 귀찮게 여기고 무서워하며 나라에서 내쫓아야 할 원수로밖에 여기지 않는 아주 비참한 야만 상태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며칠 동안의 낙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서 묵인되었다면 저를 중국인으로 여긴 때문일 것이고 제가 잠시나마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 저를 외국인으로 여긴 때문일 것입니다. 아아, 인류 대가족의 공동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그의 사랑 안에 모든 자녀들을 품을 수 있을 날이 언제나 올까요? 주교님께서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지나게 될 지방에 간에 정보를 수집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저 자신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선의 서당에서 지낸 저의 어릴 적의 기억들을 더듬기도 하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교님께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방의 본래 만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양 지도에서보다 훨씬 넓지 못한 땅에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 46도 이북으로는 거의 살지 않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몽고와 갈라놓는 장책과 송화강의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우긴과 유피타체라는 달단인들의 두 작은 나라가 동쪽은 일본에 그리고 남쪽은 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로 그들의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강대한 살림이 그 땅의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주둔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모여 사는 소수의 달단인 가족들도 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면 그 가족들은 황제의 비용으로 부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시하고 또한 살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몹시 겁많은 북쪽의 토민들에게 내려오지들 말아라 이 땅은 점령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문드문 이 지방 몇 군데에서 몰래 개간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생계에 필요한 곡식을 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달단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가족이 없습니다. 만주는 땅이 매우 비옥해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키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에서는 옥수수, 조, 메밀, 밀이 납니다. 그러나 밀은 조금밖에 안 납니다. 그것은 땅이 축축하고 또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